아마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고 고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골리니들의 슬라이스입니다. 슬라이스 때문에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슬라이스가 나는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클럽 패드가 열려서겠죠. 열려서 그리고 깎여서 엎어쳐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보는 비기너 분들의 가장 큰 원인 그 원인은 저희가 몸에 회전을 해야 해요. 몸을 회전을 해야 하는데 몸이 회전을 해야 하는 방향으로 몸이 아니라 내 왼쪽 팔이 먼저 몸이 회전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죠. 혹은 이 몸통과 같이 그냥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당겨쳐지는 수익이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이 몸이 돌아야 하는 방향으로 몸이 아니라 혹은 몸보다 팔이 더 먼저 내가 몸이 돌아야 하는 방향으로 가버리는 수익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골리니들이 흔히 하는 실수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 몸이 돌아야 하는 것이 팔이 왼쪽으로 가는 게 몸이 돌았다라고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스윙을 하는 분들 굉장히 눈에 띄게 확 나오는 동작이 있는데 바로 이 왼쪽 어깨 쪽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보면 왼쪽 겨드랑이가 굉장히 강하게 붙어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왼쪽 겨드랑이의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 보면 이 슬라이스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왼쪽 어깨, 왼쪽 겨드랑이의 힘이 내 몸이 돌아야 하는 방향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힘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잡아당기는 힘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팔로우스루 때의 모양을 보면 왼쪽 겨드랑이를 붙잡아 놓고 안 놔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클럽 패드가 돌아갈 수 있는 타이밍 자체가 없죠. 이 돌아가야 하는 타이밍에 왼쪽 겨드랑이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클럽 패드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 겨드랑이의 힘을 최대한 좀 빼주셔야 하는데